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개 그 집안에서 이제 수저통을 사용을 할 때요. 수저통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. 또 수저 보관을 그 서랍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집이 있을 겁니다. 둘 중에 그 하나겠죠.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그 똑같이 그 해당이 될 내용입니다. 집안에서 그 수저통 근처에 두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또 집에 그 도음복을 크게 그 터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. 또 우리가 이걸 또 아는 이상에는 일부러 또 사서 두는 물건도 아니고요. 늘 그 집에 있게 될 그런 물건들을 같은 방법이라면 또 이렇게 재수 있는 그 배치를 또 할 필요는 있겠죠. 풍수적인 관점에서 그 수저통 혹은 그 수저 서랍함은 식복을 그 떠먹거나 또 집게 되는 그 도구의 보관장소죠. 그런 이유로 그 식복을 또 어수선하지 않게 그 유지하는 그 도구로 풍수에서는 그 간주를 압니다. 결국 수저통의 그 청결이 미흡하다면 도음복이 또 어수선하게 또 벌려만 있지 도음복이 그 알찬 또 수확까지는 또 미약하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. 수저통은 그 금속 수저통보다는요. 재질이 그 금속보다는 나무나 그 플라스틱 혹은 그 질그릇 재질이 제일 좋습니다. 그렇게 되면 또 생활 공간에서 도음복을 더 잘 불러들이게 되고요. 금속 재질의 그 수저통은 소리가 날 일들 또 돈이 셀 일들을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. 수저통이나 그 수저 서랍은 영양이나 또 식복 또 부의 그 상징적인 도구가 됩니다. 주방 공간의 그 에너지 흐름에 직접 그 관여하기 때문에 도음복의 그 흐름과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. 이때 그 수저통이나 또 수저 서랍함에 가까이 두게 되면 그 도음복을 불러들이는 것들로는 우선 그 식물과 꽃을 둘 수 있습니다. 꽃과 그 식물이 또 수저통 가까이 있게 되면 식복의 그 성장을 암시합니다. 그 다음은 그 과일 담은 그 접시가 또 그렇게 좋은데요. 이 수저통 옆에 이런 걸 두게 되면 집 안으로 계속해서 그 번영 또 풍요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. 이때 또 제일 좋은 궁합을 보여주는 그 과일이 또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. 세 가지인데요. 오렌지, 사과, 석류 이런 과일들이 수저통 옆에 두게 되면 야말로 돈을 그 끌어당기는 그 돈 자석들이 된다는 것이죠. 또한 그 여러분들 집에 그 크리스탈 위에 그 뭔가가 있다면 또 아주 좋은데요. 크리스탈이나 또 석영, 자수증 이런 그 보석의 암시들이 될 그 상징들이 곁에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그 수저통이나 수저 서랍함 가까이 보관을 하게 된다면 두게 된다면 이때 그 금전우는 또 크게 그 증폭된다고 합니다. 이런 것들은 그 진품의 그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. 그런 그 모양 자체가 주는 그 풍수효과니까요. 흔한 그 악세서리도 이런 그 모양을 지니고 있다면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